여기가 시크케이온장인가요? 시크케이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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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데요? 몇 번 오셨어요? 네, 한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항상 본부장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인턴으로 오시던 거예요? 아, 인턴으로 시크케이를 임하려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고 기숭생숭합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시크케이가 뭐 뜻인지 아시죠? 오늘도 업무를 도와주신 사수분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수를 맡게 된 매체연장 팀 원아라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여서 텐션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오늘 많은 후원자분들도 만나고 참가자분들도 만나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주는 나인턴의 활약을 오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안내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끝까지가 딱 이제 월드비전 부스예요 아 챌린지도 해야 되고 의료센터도 있고 물품 보관소도 있고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네 가시죠 첫 번째 우리 타투 스티커를 붙이러 갈 건데요 타투 스티커? 네, 윤철님 혹시 타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요? 어떠한 거? 네 인도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아, 어디다가 하셨어요? 팔뚝에다가 팔뚝에다가? 아, 해 해나 해나 아,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6K 참여한 분들이 오늘 행사를 좀 기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들어가는 부스거든요 이제 타투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예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저희가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티커를 종류에 맞게 테이블로 다 나눠가지고 채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 종류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거 조금 붙이실 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좀 몇 개씩 나눠가지고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직원분들은 산내센터로 준비하는 데 못 주시고 아니죠, 아니죠, 윤철님 아니죠, 아니죠, 윤철님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가지고 놔주셔야지 이렇게 오늘 이제 참가자분들이 붙일 타투 스티컨대 혹시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어디였어? 이거 채운 거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여기 타투 스티커에 투명 비닐이 있어요 네 비닐을 먼저 뜯고 네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얘를 붙이고 아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꾹꾹 몇 번 누르고 아 누르고 그렇죠 네, 파이팅 그럼 저희 피디님도 좀 붙여드릴까요, 저희가? 아, 그럴까요? 이게 홍보를 좀 많이 많이 받으려 붙여가지고 하시면 좋으니까 피디님 어디 계셔? 이게 제일 예쁠 거 같아요 피디님이 물을 많이 뿌리대 그동안 저를 많이 괴롭했기 때문에 제가 네, 예쁘게 잘 나올지 때리시는 거 같은데 뭘까? 와 예 네 완벽하지 저희 타투 스티커 부스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챌린지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여기는 혹시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이거는 해봤죠 이런 거는 해봤죠 이게 트레드밀이어서 이제 무동력이어서 저기 안에서 이제 6K 뛰는 거를 같이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슬랙라인이라고 해서 이 라인을 물통을 들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한 6K 정도 걸을 때 무거운 물통을 들고 갔잖아요 그거를 한 번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려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참여하시다가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럴 거 같아요 다치시지 않도록 이거 세팅을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몸에 다 펴져 버렸네 여기 끝에 다치지 않도록 두 개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물통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통? 물통도 좀 갖다 주시면은 네 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나인타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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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무겁네 아이들의 마음에 아 무겁네요 몰입해가지고 아우 진짜 무겁네요 무겁죠 네 이거 한 번 아 이거 참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도전? 네 한 번 아 좋습니다 이게 안되네요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야 어렵네 야 이게 어렵네 사장님 안 될 거래요 이거 줄타기 그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줄타기 그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줄타기 잘하시네 내기 한 번 해보는 거 어때요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기 아 오케이 아이스크림 사기 괜찮으세요? 그럼 이거 들고? 네 들고 들고 가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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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그러면 끝나고 어떻게 배스킨를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됩니까? 아 예 제가 먹어도 됩니까? 네 시간이 없어요 다음 부스를 바로 또 도와주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물품 보관소로 가시죠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죠? 네 빨리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품 보관소고요 보시는 대로 참가자분들이 물품을 맡기고 러닝 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시는 그동안 도관하는 곳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으세요 봉지를 배부하는 역할을 하시는 데스크 분이 계시고요 참가자 배번호에다 붙여주시는 그리고 스티커 하시는 역할 세 번째는 뒤편에서 맡기신 짐을 쭉 세워주시는 포터 역할 혹시 어느 역할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제 추천은 제 추천은 무거운 짐을 많이 옮겨야 되는 역할의 우리 나인턴이 괜찮으시죠? 인턴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턴이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거 한번 제가 날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나인턴 저는 다른 업무를 좀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갈게요 아니 파이팅 사수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 혼자 이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물건 보관하실 분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옆에서요 여기다가 다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끝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번호에 맞춰서 세우시면 여기 번호가 A3이잖아요 네 그러면 1번 2번 요 뒤에 아 예 여기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네네 1 2 3 2 2 손이 느리시군요 아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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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네 지금 줄 서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데 네 택상 상당히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할만한데요 할만하세요 네 할만합니다 일단 물건 맡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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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지네요 네 네 PD님 저 지난번에 상품 받은 거 네 저 지난번에 상품 받은 거 네 5분에 묻어야 해요 네 5분에 묻어야 해요 PD님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거 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전선 네 하나 해주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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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야 사진 폭발 안이라 지금 엄청 힘들어하셨잖아요? 네.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고소해요. 앞으로 남은 쿠폰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다 지니PD에게 쓸 시의 생각이 있나요? 네. 쿠폰을 이제 또 선택을 할 텐데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 됐어. 어? 벌써? 일하러 가셔야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어우 추워. 나인턴 일 열심히 하셨나요? 옷도 벗으신가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땀나고 허리 아프고 지금. 그러면 저희가 행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부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참가자분들이 스크래칭도 하고 운동도 할 거거든요? 저희도 같이 우측으로 가서 스크래칭도 좀 하고 알겠어요. 몸을 한번 풀고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가시죠. 6kg 달리실 수 있으시죠? 달리다가 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뛰다가 걷다가. 음? 이제 또 치어리딩 활동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업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여러분 파이팅! 이런 텐션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치어리딩 존으로 가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응원도 하고 시원한 물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왔는데 어떠세요? 자연이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뛰시는 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음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같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음료 주세요. 비타민 음료 드시고 가세요. 비타민 음료입니다. 시켜주시고 가세요. 비타민 음료 들고 가세요. 네, 천천히 들고 가세요. 네. 천천히 마시고 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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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남았어요. 1kg 천천히. 파이팅! 네, 파이팅! 아무래도 음원보다 직접 민선 팀께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자, 출발! 출발! 파이팅! 파이팅! 안 갔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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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리야! 아이고, 나리야! 오랜만에 마라토를 하셨는데. 아, 잘 오르는... 아, 나인턴! 너를 할 수 있다. 야! 유철아, 좀만 더 가자! 야! 아! 우우! 나인턴! 우우! 가십시오! 이거 오르막길이 이거 힘 могу. 더 힘드네? 힘드네. 셋이 분들 argued 혹시息 비 Garcia의 직원들이야? 임터 임 För님. 아, 고생하자! 임성 힘듭니다. 매달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메달. 우와!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투명으로 와! 멋집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오픈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아 잠깐만요 빨리.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 치킨. 제가 약속 짓겠습니다 화이팅!